주인공 자체가 잠수복 로봇이에요 지금 플랜 B 여기가 플랜 B인가봐 네 인간 아니에요 현실에서 스캔을 받고 주인공의 그게 미래로 보내진 거예요 현실의 주인공은 죽어있고 주인공은 정신 딱 깨어보니까 여기인 거지 스캔된 칩셋 안에서 주인공의 그게 있으니까 인간의 기억을 가진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괴물 있나 본데? 지금도 손이 있어 잠수복 모양의 인간형 로봇이에요 아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서 다시 만들어낸 거라고 마찬가지지 뭐 어쨌든 미래로 보내진 거니까 에? 미래 있잖아요 지루하는 거 아 나 앉아있었구나 여기 건물들이 큰 줄 알았네 아 내가 앉은 거였네 아 아크로 갈 수 있었는데 아 아크로 갈 수 있었는데 아 그냥 다른 방법은 오미크론에 있는 승강기 아까봐요 아까봐요 그럼 우리 그거로 오미크론에 가고 아까봐요 오케이 당연히 오미크론에 있는 승강기 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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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복 아까봐요 아까봐요 박론에 있는 프로토타입 오케이 시작해봐요 어떻게 잘 되는지 아까봐요 아까봐요 maybe we can figure out how to get on the arc 자 캐서린이 여길 모든 걸 작동했네요 또 문서 어 체결정 이제 우리가 진행했던 아크스캔을 종결하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크에 가고 싶었지만 프로젝트가 중지되기 전에 미리 스킨을 받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스캔을 진행한지 두 달이 지났으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보여주셨던 성원의 보답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 의도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구하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캐서린 춘 박사. 어? 캐서린 있네? 캐서린? 캐서린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였으니까 뭐. 남아있는 것들. 아크 현 위치. 세타 안에 있네요. 세타. 아 내가 위치구나. 여기 아크 있는 곳이지. 오미크론을 타고 시면으로 내려가서 아크 있는 곳. 여기. 가야돼요 우리가. 아크 태도 조사. 이 짧은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음... 제 생각에는 아크 프로젝트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논리적인 단계이며 따라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크에 탑승하려면 최대 3일 동안 메스꺼움 두통을 수반하는데 이 일시적인 불편함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동의합니다. 만약에 태양과 다른 항성들의 광에너지를 받아 이론적으로 수천년은 버틸 수 있게 되는데 제 생각에 아크는 지구에서 떠나 우주로 발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냐 우주는 안돼 반대합니다. 외계인 있을지도 몰라 어... 아크 안에 사람들은 필요상 현존하는 유전코드로 생성되겠지만 대신 그 사람들은 외모를 변경하거나 노화를 막거나 심지어 사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필명성과 질명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인간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인다. 동의하지. 음... 아크에는 오직 58명만이 생존한 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방법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지만 어린아이 같고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능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한다면 아마 미래에는 그들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열등한 인공인 집단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역시 동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허가 동의합니다가 12% 매우 동의합니다 74% 별들 사이에서의 영원 반대합니다 6% 매우 동의합니다 66% 열등한 동반자들 동의합니다가 28% 매우 반대합니다 30% 보상을 위한 수고 52% 동의합니다. 됐스 이건 뭐죠? 옴니톨 되십시오 나 옴니톨 어디갔어 아 이거 하라고? 아크가 이렇게 작아? 아 그니까 아크라는 게 배경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뭐 시스템적인 배경이에요 아크가? 나 아크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거 안에 칩셋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아 가상이에요? 아 그거 저장장치라고? 이걸 어디다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따 아 이거 이따 마니가? 뭐지? 이건 그냥 컴파운드 엑자입니다 카스토이 사용하여 스태츄얼 인테그리티 페이로우드 프레임웨크 고어쓰 고어쓰 뭐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야 여기? 방사선 위험 다중 목적 볼륨 NMRI 근데 이거 먼저 끼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끼우는 거지? 맞죠? 끼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 어 여기? 설마? 아니네 됐다 여기 갔다 오자 어 여기 어디야? 열리는 게늘인데 닫히는 거 꽉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캐서린? 설마 이거 날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어 저가... 마디에이션을 걱정할까? 난... 난 그 다음에 난 그 외국에 있는 거 흥미네 너는 다이빙수에 있는 것 같은 거 모두 다 연결해 나는 그 소유에 있는 것 같은 거 우리가 오마크론에 있는 거 어떻게 될지 음... 난 난 그 더군요 넌 모두가 입을 수 있어야 해 에너지? 누구야? 당신의 몸의 기본이 내 미친 제 기초가 여자였어? 목소리는 남자겠지 몸만 여자래요 어쨌든 로봇이잖아 지금 요망한 치킨님 스틱한게 감사합니다 자 내 몸은 검사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뺄 수 있겠나 옴니툴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하라는데 이걸 작동시키는거 아냐 아니네 설마 이게 아 큰거? 컴퓨터 옆에 전원을 꽂아야됩니다 아 장비 연결되지 않았대 아 여기군 V3 안철수씨 안철수씨가 여기까지 약 43.75% 메모리 손상됨 시뮬레이션 재구성 필요 메모리 손상 감지됨 메모리 점유공간을 줄이십시오 삭제하라는거지 다하면될거 같은데 다하면될거 같은데 됐지 여기서 스캔 수 필요하대 그리고 기본타입 소마 인망 이거잣네요 여기있네요 됐지 그리고 인간은 필요하다니까 인간 아 인간 필요하구요 광원 와 물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강체..... 그리고 열 부 자 처음부터 소마 빼 식물 빼 쏘마마 넣어 그리고 어... 물과 어... 강체 부표 연체 강체 그리고 광원 빼고 인터페이스 스캔 모드 기호 식물 광원 광원 어... 열 어? 된거 아니에요? 광원 아 태양 용량을 많이 잡아서 보름달로 해야 된다고? 어... 액체 아... 광원 액체도 너무 한 대... 뭐... 크다... 크다는데? 보름달 했어요 보름달 보름달 했어 열 빼보라고요? 어 열 빼진다 오케이 액체 아 액체가 너무 용량이 201테라나에 더 빼야될 것 같은데? 어 쉣 이제 뺄 수 있는게 없는데? 액체 호수보다 강? 호수보다는 강? 안 돼 강이 필요하래요 아... 아... 하... 호수가 맞는거고 보름달이 필요하래 됐잖아 물리액체 왜... 쓰읍... 식물 기본은 어떠냐고? 이것도 안돼 길어봐요 처음부터 해보자 자 인간은 무조건 필요하지 그죠? 인간은 무조건 필요해요 어... 일단 호수가 맞는거 같고 물은 흠흠 아 강으로 해볼까? 아 마찬가지네 호수 어... 일단 보름달도 선책하... 선택하고 그래 배경 환경을 내가 그거 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이 맞다고? 열 광원 액체 부표 강체 식물 어... 시스템 모드 기후 어 시스템 인터페이스 스캔 나이스! 나 천재인가 봐 역시 난 천재가 틀림없어 공구 러비 스캔 범위 스캔 본을 불러오라고? 더미 시뮬레이션 그리고 히트 파우스 왈로 운가 크로스치스 오케이 시뮬레이션 시.. 시뮬레이션 시작 이시정지 보 handles 모드 지정지 아 일킬 때 멈추라는 게 뭔 말이야? 얼만큼 일... 아 더미에서 멈추라고? 아 알겠다 난 너 더미라고... 더미라고 하길래 무슨 쓰레기 더미 막 그런 건 줄 알았네 오... 맞네 우리 던히어? 우리 오마크론에 가고 싶어? 네! 우리 가고 싶어 이 아크에서 배우고 싶어? 네! 이 아크에서 배우고 싶어? 네! 이거 그냥 프로토테이프 좋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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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갈 수 있겠군요 오 오 나 스캔하고 있어 오 씨 에일리언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오 오오 오어어 트윽 어 누가 이거 계단 망가뜨려 놨네 트윽 э 크레이 구조 에 poverty 모든 아...이런... 단자칩을 삽입하십시오 이걸 단자칩을 찾아야 되네요? 맞지? 아... 프로젝트 중점 개발실 그게 아까 내가 들어온 곳인가? 중앙 승강기 그게 여기죠 엘리베이터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보안검사실 좋아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거기고 왼쪽 길에서 여기다 여기도 한번 다 들어가볼까? 아... 아... 넌 잘 못뜯은 거 맞지? 어우 깜짝아C 난 괴물 소리인 줄 알았어 누가 여기 그림 그려놨네? 적자 생존 여기서 한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내가? 얘 위에 있나보다 헌프인 것 같은데 오우씨 여기 어디야? 아니 뛰면 안돼 왜 지금 여기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뜁니까 다 막혀있네 아 저긴 길돌려있다 저 뭐야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는데? 아 치료하는 거구나 여기 문이 부서져있네요 우리는 지금 칩셋을 찾는게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페이실 아 깜짝아C 뭐야 이거 무슨 실험한건가봐 무슨 실험한건가봐 어 위험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 의학연구실 이거 뭐야 아우씨 여기 피자가 엄청 많다 화... 항상... 아 이거 필요없고 신체검사실 으악 무슨 실험을 했던거야 여기서 무슨 실험을 했던거야 여기서 2014년 1월 16일이네 그 괴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를 그 괴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를 누나를 뽑아냈대 이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인가? 뭐지? 어... 어디가... 저기에서 여기가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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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지마 제발 보지마 어윽 미쳤나봐 제발 이에 어떻게 이겨둬 이에 어떻게 이겨 씨 그래도 피치료하는거 근처에 있었는데 빨리 데려 그냥 빨리 좀 도망가야겠다 여기있죠 어두운 곳으로 잘 숨으면 된다고? 그렇다 히스 커밍 난 틀렸어 하면 안될거야 나는 어 제발 신이시여 내 뒤에 있어요 쟤가 더 빨라 우와 하아 미쳤나 진짜 결국 원점이야 씨 치료했는데 아 걸어다니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고? 소리형이야 아 치료길 없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지? 확인 대조표 아카이 프로젝트에서 살아남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기 종말의 마지막을 즐기기 아 아 칩셋을 찾아야되는데 에이커스만 있는 것이 아님 적어도 풀옥시 세 마리가 있음 출입문을 보겠는지 확인할 것 밑층으로 내려갈 것 미.. 어 밑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칩셋이 필요한데 엘리베이터 타려면 어 이거 꼽는게 있네 여기 출입문 잠금장치 조작 잠겨있어요 여기 여기만 잠겨있어 어 키드요 으음 일단 좀 찾고 와야되겠군요 이 기억이 나에게 엄청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 같은데 움직임에 반응한다는데 근데 나 아까 엄청 있었잖아 근데 아까 멈춰있었지 않았나요? 방 안에서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아요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 문 열고 닫는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문 열면 그쪽으로 온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존연 달리니까 존연 뛰어온 거구나 내가 있는 곳으로 칩셋을 찾아야되는데 아 같은 방안에 있어도 그냥 구석에 벽보고 있으면 못 찾는다고 이 컴퓨터 우리 안봤었죠 에이커슨 얘가 에이커슨가봐 아닌가? 나이 66 성별 남자 아니구나 아니구나 비네사하트 바네사하트 28여자 캐서린 춘 언제나와 같이 춘은 말이 없었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아 아 여기 잠겨있었지 여기 열려면 칩셀 찾아서 여기 열어 열어줘야 되거든요 어 문 깰 수 있다 이거 잠깐만 소화기 깰 수 있는거다 아닌가? 깰 수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걸 백날 때려도 소용없겠다 이걸로 그리고 나는 이물을 열고 구석에 있어 온다 온다 아 아 accompaniment 아 아 아 아 아 헉 헉 헉 헉 헉 헉 눈 마주치는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막 이런 녀석이 이래 근데 쳐다보지 말라 했었거든 간다 아 이걸 왜 들렀어 들지 말걸 아 들렀어서 멀리 보낼까? 아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보자 어 HP 있다 어 불쌍해 거의 치료 안되잖아 이거 오케이 조심 어 완이다 완 어 완의 실제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나니 미안해 완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제 이걸 아까 그 컴퓨터실에 가져가가지고 그걸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 컴퓨터실에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은 그거야? 컴퓨터실에 가져가는 거 맞지? 아니 아니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가져가나? 이거 하나 들고 가자 이거 하나 들고 가자 어 흐흑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어 어 캔소리 내버렸다 아 아 괴물 이름은 테리 에이커스인데 눈을 자기가 보았습니다. 어? 안 돼! 으잇! 됐어 가자 아 들고 다녀야지 유인하려면 불 켜도 상관없나 혹시? 아 불 켜면 안된다고? 오케이 왔어요 여기로 왜? 심장 왜이래? 아 못납두겠어 씨 문 잠그면 소리 때문에 온대 오케이 아, 아 컴오있어 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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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ind 컴오니 심장 왜 이러지? 주인공 제발 몰라요 들킨건지 안들킨건지 모르겠어 저장 됐어요 지금 벽에 붙어있는거야 내가 지금 벽보고 있어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오 다행히 저장됐어 다행이지 처음 죽어봤어 오늘 여기서 조심히 나가야 돼 이제 다행히 바로 앞에서 죽었어 다행이지 가만있어 불꺼 바닥바 이럴수면 안되지 이럴수면 안되지 칩 나한테 있어요 잠시만요 조심 어디야 깡동 들라고? 아냐 밖에도 쓰레기 많아요 없다 한풍구로 올라갔나봐 나가 오 오 뭐야 다행들어갔잖아 씨 깡통 안들었으면 나 죽었어 잘 선택한거야 아 여기로 가는거 맞죠 이거 도시락이야 이거? 어 어 어 더 못쓰기냐구요? 못쓰겨 어 어 아 아 그냥 가고있었는데 왜 던졌지 미쳤나봐 그냥 가고있었는데 어 오나? 제발 여기로 오지마 이 코너 이 코너 안 돼 이 코너만 안 돼 어 하아 아 보다 어디에 천장에서 소리 나니까 이 물소리에 가려질지도 모르지 오케이, 가라. 어 어. 어 어. 어. 갔다. 어. 다른 데로 갔어. 뭐야, 근처에 있나?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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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마 맞을텐데, 아닌가?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 뭐야, 씨.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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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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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 아...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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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됐스 우와 한 시간도 안 걸렸네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 미티 캡틴님 2340번째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역시 게임잘비 게임 잘한다 큰일해 설마 위에 있는거 아니지 어 제발 안돼 작동을 안하잖아 어 뭐야 이거 내려가자 오케이 악 악 진짜 단말마였다 아 게임 잘 만들었네 아 안그래도 피 없는데 더 피가 없네 헤엑 아 나 피 치료하는 그거 줬으면 좋겠는데 해바라기 아니 아니야 해바라기가 아니라 다행히 여기는 오히려 그런거 알아요 분위기가 이상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이런데가 덜 안 나와 덜 나와 덜 안 나와가 아니라 이런 데가 더 안 나와요 피 채우는거 있으면 좋을텐데 이 게임에 기회가 두 번이네 한 번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게 해주고 한 번은 스토리겠지 뭐 스토리 스토리겠죠 뭐죠 화면이 왜 안나오지 스토리 같은데 맞지 죽었으면 당신 죽었음이 나와야 되잖아 오 다행이다 스토리였어 내가 죽은게 아니야 내가 죽을리가 없지 겜잡이인데 뭐야 여기 어디야 어 내 몸이 이게 어디지 아 현실이구나 어 나 왜 이래 몸 움직이지가 않아요 어 움직일 수 있다 어 나도 여기 이 그 보면은 막 지나오다가 막 시체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데 들어가 있는 나도 그렇게 장식이 될 뻔했네 맞죠 어 주인공 치료됐네 그리고 그래 나도 이렇게 될 뻔했어 어 다행이다 어 여기 어디야 어 큰일났다 이거 어 벽보고 가만히 벽보고 가만히 벽보고 가만히 벽보고 가만히 제발 지나가라 네 자 여기 꽝같은데 어휴 쉣 이거 뒤만 안들어오면 되나요? 혹시? 아 아니군요 그래도 한번에 기회가 있으니 이제부터 걸리지 않으면 돼 진작 저기로 가는거였네 그리고 나는 구석에 숨는거에요 쟤가 문소리 들었을거 아냐 그지? 아냐 치료는 지금 하면 안돼 왜냐면 치료할때 잡힐수도 있거든 손 춥춥할때 쭙쭙당할 때 손 쭙쭙당할때 잡힐수도 있어요 방심하지 말아야지 어 안온다 다행히도 아 아 개물소리 같은데 개끄났다 형 헥 문 열었어 어우 쉣 제발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아 쳐다보니까 질질거리는게 더 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잡혔어요 아까도 아예 쳐다보지마요 구석에 그냥 찌그러져있는게 나을거 같애 아 나갔지 나가는 소리죠 팔쪽 없음 점점 멀어지지 안온다 어 다행이다 이거네 이거 이거 여기 못올거 아냐 무순수로 오겠어 그치? 어? 여기 틈이 있네? 왠지 여기 먼저 가야될거 같은 기분인데 주인님 한계 감사합니다 주인님 어우 너무 어두워 여기도 한 마리 있어 조심 여자 주인인 거기 캐서린? 캐서린은 내 옴니툴이 옴니툴 안에 있어요 옴니툴 네 내가 들고다니는거야 저기 안으로 지나갔다 내가 저기 지나가.. 들어가야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딱히 했는데 개반전 이 밑에 있는거 아냐 이 맨 밑에 내 바로 왼쪽에 있다 하아 하아 제발 여긴 오지마라 MRI і 지금이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치료 아 나 치료 왜 안 했어 멈춰 가만있어 가만히 가만있어 이제 가만히 있어 나 풀피인데 왜 치료했지? 나 다친 상태라서 기어다니는 줄 알았어 막 순간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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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다 돌아가기 기다려 최후의 만찬이라뇨 그런 심한 소리를 또 넘어갔어 저기? 내가 가야되는데 아 저거 치료하지 말고 넘어갔으면 내가 먼저 가는건데 다시 나오지 않을까 내 화를 벗는 쪽에 제발 갔다 아 쒸 저기 무조건 쩌붙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어 다행이다 어 근데 진짜 잘 잘 오고 있어요 지금 실수 없이